신경쓰 커트를 그려면 번역되어있는 신경쓰 프로젝트 6. 명세 공격 육성 여기에 파란색을 던치면 파란색을 이제 이 위로 위쪽으로 아래쪽은 클리어 오렌지하고 클리어 핑크 같으니까 위쪽으로 클리어 블루 살짝 해가지고 그렇게 색차해주면 좋아요 다 덮어버리면 색깔도 진해지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긴 오렌지 한 번 보여줘요 저는 오렌지하고 핑크 조합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원래 클리어 레드가 있었는데 클리어 레드가 핑크를 대신에 갖고 왔거든요 클리어 레드 칠하면 또 와인색까지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칠하고 나서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진 잘 찍히는지 아 그래야 돼요 연락치는데 사진 빨리 안 나오면 열받아요 진짜 오케이 됐습니다